서울대, 연대고대 내 상고 출시 고절 이 출시도 안 해 이 딱 물고 실력으로 버틴다 저한테 주긴 아이템이 하나 있거든요 세금 쪽 어떻습니까? 세금? 당신의 소중한 돈을 지키드립니다 세금 전문 변호사 송우석이 멋지다 네, 네 변호사 맞지? 변호사 니만 네 내 좀 더 하도 이런 게 어디 있어요?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할게요 변호인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진우 변호하겠다고 오늘 부로 성변 너는 네 편한 인생 네 발로 잡아 창기다 포기 안 합니다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최소한 진우만큼 무죄라고 있습니다 무죄면 무죄 판결 받아내야죠 그게 내 일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에drive humanity 바이 letting 장소한 진우만큼 PS4 내일 sadly 부터